짜자잔 긴장되는 순간 톰을 막 난도질을 해 놓은 거 보니까 바닥을 기운차게 이렇게 탈출하려는 흔적들이 보였네요 고개도 내밀고 다시 살아났곤아 너 반갑다 야 우리 시둥이가 다시 잘 움직이는데 겁도 내고 인식을 빡빡 하는데 신문지 깔아놓았던 신문지 하고 스티로폼 박스를 손톱발톱으로 그냥 다 핥혀놓은데요 드디어 의식을 찾았구나 너 조금만 더 안재구치 하고 있다가 물속으로 풍당하자 알았지? 이제는 살만한지 탈출 시도하는 흔적들이 많고요 이제는 살만한지 탈출 시도하는 흔적들이 많고요 지금 막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로 탈출할까 싶어서 지금 열심히 긁어놓은 흔적들이 보이시죠 도도가 열심히 살펴보고 있네요 도도가 열심히 살펴보고 있네요 이제 기력을 완전히 찾은 것 같아요 이제 기력을 완전히 찾은 것 같아요 조금씩 눈맞이 안되요 눈이 온거야 이로써 우리 거북이 지둥이 생존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도야 너도 반갑지?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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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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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오 오우 예 거기 있으면 볼이 굽혀 완전 난리난데 야 어디로 가 야 야 어디로 가 야 도도가 놀라가지고 저기까지 넘어갔어 도도 놀랐어 도도 도도 놀랐어 도도야 도도 놀랐어 도도야 너 커버 안돼? 응? 왜? 너 커버 안되냐? 응? 너 떨고 있어? 도도야 속정해줄 때는 언제고? 지금 떨고 있어 도도야 혼자만 해줘 도도야 근데 이거 털 해야되는데 잠깐만 이세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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